1997년 1월 3일, 사람 하나 없는 카스카베시의 어두운 밤골목. 유난히 조용한 지하철역 앞에 웬 여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때 뜬금없이 나타난 폭주족들은 여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나대는데, 인간이 아닌 듯한 여자는 차를 두동강 낸 후 유유히 이동하곤, 레이더를 켜서 빨간 점이 있는 곳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무렵, 짱군의 가족은 평화로운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번쩍하는 빛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남성. 짱군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그리웠다고 말하는 이 남성은 딱 봐도 철수처럼 생겼는데, 역시나 자신을 철수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2011년의 미래에서 온 19살 철수라고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2011년에는 컴퓨터가 너무 많이 발전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인간들은 컴퓨터의 도구로 사용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히어로가 컴퓨터를 물리쳤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짱구라고 하는 철수. 미래의 메인 컴퓨터는 인류를 다시 지배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었고, 짱구를 죽이기 위해 이 여성형 사이보그 로봇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짱구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하던 사이보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걸 부수며 짱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짱구를 보호하기 위해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서, 사이보그의 등에 있는 정지 버튼을 누르면 짱구 암살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때, 갑자기 들리는 흰둥이 짖는 소리에 마당을 보는 일행. 창문 바깥쪽에 시뻘건 토마토가 피처럼 터지고 있는데, 철수는 사이보그가 온 것 같다며 긴장하지만, 맥주 한잔 마신 아빠는 당당히 문을 열었다가 호박에 맞고, 사이보그는 짱구를 죽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짱구 엄마는 짱구를 데리고 도망가고, 철수가 사이보그를 막아보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사이보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철수는 로봇에게 당해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 짱구. 그때, 짱구를 발견한 사이보그가 짱구를 죽이러 다가오는데, 철수가 짱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길이 막힌 철수는 2층으로 도망치는데, 기괴한 모습의 사이보그는 천천히 짱구의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2층에 아무도 없자 온 센서를 집중하는 사이보그. 지붕 위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를 듣곤 바로 공격 들어가는데, 방해꾼인 철수는 1층으로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최종 목표인 짱구를 제거하러 다가옵니다. 하지만 짱구가 뒤로 넘어지며 사이보그의 공격을 피하게 되고, 철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이보그의 전환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컴퓨터는 이런 상황을 예측한 건지, 사이보그는 다시 작동하고, 소름끼치는 모습으로 기어오며 짱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짱구가 이불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이보그 위로 쏟아지는 이불, 그리고 액션 가면 피규어가 떨어지며, 사이보그는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어쨌든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짱구 작화팀의 기괴한 모습 연출은 평범한 아동만화 수준이 아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